Can you say hi, hi Fatma? 고양이 좀 무섭지? 이거 Come Back Home on Pillog 버전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인양 귀엽당 이거 한 음 3 years ago from my 프랑스 팬 프랑스 팬이 선물해준 거 Yeah, I like Turkey 왜 굳이 밖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나는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안 나갔구만 이 Come Back Home on Pillog 노래 나 옛날에 연습생 때 평가 보고 그랬어요 이 노래로 근데 같은 수업사 식구가 됐네요 같은 수업사 식구가 됐네요 하하 20대 같으면 나의 밤새고 있는데 말이야 전 20대인데도 나의 밤을 새긴 새지만 나의 밤새면서 놀진 않아요 나의 밤새면서 놀진 않아요 아 여기 터키 팬분들이 많구나 아 우주 터키 터키 내일 오 룰락 BTS 야무술힉 며칠 전에 라이브 방송 때 사람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또 조용하네요 그쵸? 다들 신나게 놀고 있나 보다 김개쁨씨 오셨어요 왜 이렇게 귀여워 안녕하세요 뭔가 오늘 너무 귀찮아서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디네이션 가족들 단체 팬미팅 해줘요 언젠가 할 것 같은데? 우리 회사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팬들이랑 막 소통하게 하고 이러는 거 아마 이제 컴백하면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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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많을 거예요 팬분들을 위해 제 팬말고 보미누나팬 혹시 그때 왔었어요? 그 그 예술의 전담? 안녕하세요 뭐 아는 게 있어요 나도 스포롤을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네 노래가 대박 좋은 게 많다는 정도? Athena ela 캥 캥게 님 오셨네 제가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어요 발음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래도 알아서 잘 들어주세요 두바이 가는 날 공항에서 교정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동안 안했더니 고3 아 어리시구나 안녕 한송희씨 알아도 안해줄 것 같은 세연이 뭐 어떤거를 스포 나 진짜 박범 누나 컴백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 네 투명 교정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성봉 안녕 얘 너 같으면 이 시간에 자겠냐 너 까불지 말고 수요일날 무조건 와 스포 그냥 대박이라는 거 뮤직비디오에 내가 출연할 수도 있다는 거 아 이성봉 너 들어오니까 방금 한 500명 나갔어 수요일에 외모다 좋다 야 우리집에서 그거 뒤풀이 해도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우리집 구조 바꿨어 책상이랑 침대 위치를 바꿨어 전혀 확실한 거 아니에요 막 이거 또 막 퍼지면 안돼 너가 와인을 사와야지 이 자식아 진짜로 우리 그날 끝나고 우리집에서 2차 하자 한예강 강퇴시키자 저 예강 저분 지금 태국에서 여행 중이에요 되게 얄미운 상태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 네 잘 지냈어요 왜, 왜,..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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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쩜쩜쩜, 왜 왜 왜 배우들끼리 진솔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알고보니 한예경 해킹당한 거 아니야? 어 이거 노바디 레인스톤 버전 오늘은 좀 주말밤이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좀 잠잠하네요 다들 그쵸? 이 노래 끝나면 끌게요 빠방 주말 잘 보내세요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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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